중고 CD를 하나 샀습니다 소영 상실의 기록이라는 예전에 이거를 누가 중고로 기증을 했던가 했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언젠가 볼 그날을 위해 어? 아 이거 이분이 직접 사인을 한거네요 14년 4월 29일에 이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CD를 여러 장이 있길래 그 중에 하나에 샀습니다 상실의 기록이라는 음악 나름 괜찮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으면 하는 바램 아까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계룡산 자락에 갑사가 오고 싶어서 여기로 왔거든요 상공끼는 굉장히 맑고요 가서 보니까 또 안개가 꼈더라고요 안개가 껴서 사진을 좀 찍고요 상쾌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다시 저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통을 받은 말씀이 저희가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